슈퍼팻 미니버스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 도착합니다. 어, 안돼! 피니아타가 떨어졌잖아! 친구들이 곧 올 텐데! 피니아타 없이는 생일 파티를 못 한다고! 어... 슈퍼윙스? 안녕, 하늘이 누나! 안녕, 우지야! 슈퍼팻들이 연락한 거야? 맞아, 슈퍼팻들이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전화를 걸었어! 안녕, 슈퍼윙스! 난 안드로스야! 생일 파티에 쓸 피니아타가 부서졌는데 새 피니아타를 배달해 줄 수 있을까? 걱정 마, 슈퍼팻들아! 우리가 안드로스의 생일 파티를 위해 아주 특별하고 커다란 피니아타를 만들어 줄게! 고마워! 이따 보자! 멕시코에서는 아이들이 생일 파티 때 사탕이 잔뜩 든 피니아타 부수는 놀이를 해! 안드로스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사는데 거기엔 높은 안테나가 달린 탑이 있는 라틴 아메리카 타워도 있지!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알았어! 그럼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특별한 피니아타 만들기 성공! 택배 준비 완료! 자! 고마워, 우지야! 안드로스가 이 특별한 피니아타를 받으면 아주 좋아할 거야! 잠깐 후기 기다려봐! 이번에도 미션 파트너가 필요하잖아! 자, 누가 좋을까? 누가 아이들과 피니아타 놀이를 잘할까? 슈퍼윙스 제롬! 제롬이라면 이번 임무에 딱이지! 슈퍼윙스 출동 준비! 슈퍼윙스 출동 준비! 슈퍼윙스 출동 준비! 슈퍼윙스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완료! 멕시코 시키로 출발! 새 피니아타를 갖고 오는 거지 슈퍼패드라! 이제 곧 친구들이 도착할 거야! 택배 왔습니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그리고 난 제롬! 음악과 춤은 내 전문이야! 멕시코 시티에 잘 왔어! 우리 엄마 셔! 여기 네 택배, 안드로스! 이렇게 커다란 피니아타를 처음 봐! 캐치이더! 캐치이더는 멕시코 스페인어로 멋절한 뜻이란다! 오! 캐치이더! 근데 피니아타를 나무에 걸지 못하겠는데요? 어떡하죠? 괜찮아, 그냥 잔디밭 위에 둬도 돼! 생일 축하해! 안드로스의 생일 파티에 슈퍼윙스가 와 있잖아! 그럼 분위기 메이커인 제롬 도와주롱! 세상에서 제일 큰 피니아타! 캐치이더! 캐치이더! 커트리자! 커트리자! 그래, 안드로스, 어서 쳐보렴! 좋아요, 칠게요! 얍! 어? 얍! 이런, 부러졌잖아! 어떡하면 좋지? 우리가 도와줄게! 해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피니아타가 터지질 않아!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가 됐군! 통통 신나게 묘기를 부리며 피니아타를 터뜨려볼까? 누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고개 실력을 가졌죠? 바로 점프하는 제롬이랍니다! 통통 튀는 슈퍼잉스와 슈퍼패! 그리고 슈퍼윙스도 있는데 저기서 대체 뭐하는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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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우리 다시 해볼까? 아! 여기가 멕시코 시티야, 골든팩! 여긴 재미난 게 뭐가 있을까? 골든팩! 어디가! 와! 엄청 큰 피니아타잖아! 그리고 슈퍼윙스도 있는데 저기서 대체 뭐하는거지? 가보자! 후! 이 피니아타를 터뜨리려면 훨씬 더 세게 뛰어야 해, 제롬! 오우! 저 피니아타 재밌겠는데? 골든 보이? 골든팩도 있지! 너네 슈퍼팩처럼 말이야! 근데 골든팩이니까 더 낫겠지? 슈퍼야꼴들에게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군! 골든 보이가 어떻게 피니아타를 터뜨리는지 보여주지! 골든로 캣주벙! 발사! 오오오오! 으악! 다트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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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랏! 오! 안 돼! 내 피니아타! 헤헤! 걱정하지마! 난 다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찾아올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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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보이 이름을 걸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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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괜찮아! 알파로! 골든보이니까! 흐흐흫! 어! 안 돼! 어? 피냐타가 시대로 가고 있어! 어? 우리가 막을게! 이제 빛날 시간이야! 슈퍼민수와 슈퍼팬! 합체! 슈퍼민수와 슈퍼팬! 우와! 개치동! 호기! 내 피냐타를 구해줘! 나도 따라갈게! 피냐타를 잡으러! 잡음! 예! 으악! 으악! 이봐! 조심해! 어? 어서 잡아야 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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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도와줘! 도와줘! 안돼! 파워한 장갑! 발사! 슈퍼점은 내리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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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슈퍼잉스! 오! 안 돼! 빨리 잡아야겠어! 거의 다 잡았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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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이런! 꼭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니까! 잘 봐 애송이들아! 골든팩 가자! 골든 보이와 골든팩 한 채! 으악! 우우! 쟤네도 저걸 해? 메가 골든 주먹! 반쌍! 화살! 으악! 2%! 1%! 3%! 음! 오! 안 돼! 야! 지금 내리기에는 저기... tros 아프게! 메아! 호기! 힛! 강력한 요요 빙빙 감기 액션! 파워 잠깐 밀기 액션! 슈퍼 범치기 액션! 슈퍼 빙수와 슈퍼팩! 나틴 아메리카 타워와 안드로스의 세계 파티 구하기 성공! 저 뾰족한 안테나를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피니아타를 치고 뛰어도 안 터졌지만 이걸로는 될지 몰라! 아, 나도 파티에 초대받고 싶어! 골든보이! 골든베! 너희도 이리와! 어? 정말? 그럼 치워와! 니가 원한다면야! 난 파티를 즐겁게 만들기로 유명하거든! 호기! 제로! 내 생에 최고의 생일 파티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꽤 괜찮았어! 저기 미니버스야! 잘가 슈퍼팩들아! 또 봐!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제 갈까? 안녕 얘들아! 잘가! 고마워! 슈퍼 윙수와 슈퍼팩! 임무 완료! 여기!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 예약이라! 조정 버튼 intestinesне 못 참고 霧으로 생각하지않고 네! 여기가 breedspable